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량 전략 게임인 테라포밍 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 계정으로 접속해서 테라포밍 마스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장애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테라포밍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확인해 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현재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람을 보면 무료 결제한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해피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다운원 메뉴에서 계정 메뉴 선택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